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다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월요일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바이센이 제자들 간의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자들과는 자기들이 상대할 수 없고 직접 주님하고 논쟁을 벌이겠다. 질문을 해오는 거예요. 질문의 내용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짜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 세례완을 따르는 제자들이죠. 바리세인들이 제자들 또 바리세인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공통점, 두 부류의 공통점은 자기 행위, 자기 공로, 자기 의로 구원을 이루려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흥청망청 사는 것 같았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또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이 답변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주님의 답변은 뭐예요?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것입니까? 주님은 신랑이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신부와 같다. 그것은 사랑과 기쁨의 관계다. 인간이 자기 의리를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고 고행하고 자악하고 하는 종교가 아니고 그것은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주님을 자신이 삶 속에 모시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 사귐의 기쁨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을 받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이 혼인관계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호세에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곤변됨과 은총과 극률욕임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영원히 나를 알게 되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시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곤변됨과 은총과 극률욕임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요하를 알리라. 구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바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신약에서는 에베소 5장 말씀이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남편들이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하라. 이는 곧 물로 씌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왜 금식 안 하는 겁니까? 라는 그들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결혼관계다. 여러분 결혼식에 가서 신랑 신부 축복해 주고 그리고 즐겁게 파티하고 혼인잔치가 벌어져야지 사람들이 다 심각한 얼굴로 초상집에 온 것처럼 밥도 안 먹고 금식하고 앉아 있으면 그것이 결혼식이 결혼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관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 텐데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신 것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신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세우신 계획이 좌절이 돼가지고 일종의 애프터 thought, 하나님께서 계획 변경을 하신 것 하나님이 재고를 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래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될 줄 알았는데 막상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내보내니까 전혀 예상치 않던 판이한 반응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시고 재고하셔서 안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를 중간에 도입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처음부터 계획된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변경된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말씀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범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신랑을 빼앗긴다는 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혼인관계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신랑을 뺏어갔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처형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랑을 잃은 신부가 금식하고 애통하며 울지 않겠는가. 여러분. 제가 들었던 질문하고 이 말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마가범 15장, 16장에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마가범 1장, 2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부터 주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애프터 thought, 재고에 의해서 나중에 계획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처음부터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초창기부터 주님은 장차올 십자가를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직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선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범을 가리켜서 긴 서문을 지닌 순환기록이다. 그런 말을 해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가범은 어떤 책이냐? 사실은 십자가 이야기인데 십자가 이야기의 긴 서문이 달려있다. 그렇죠? 십자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마가범 14장, 15장에 이르러 있어지만 그 앞에 1장부터 13장까지가 다 긴 서문과 같다. 결국 마가범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 증거인데 그것을 향해서 긴 서문이 달려있다. 바로 이 대목이죠. 마가범 2장 20절에 신랑이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림자가 마가범의 말미에서부터 마가범이 서문의 1위까지 마가범이 2장의 1위까지 벌써 십자가의 그림자가 길게 늘이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생배조각과 새 포도주, 새 부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 두 비유는 같은 비유죠. 생배조각, 새 옷감을 낡은 옷에 기워 넣는 것하고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것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비유의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이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요즘은 새 포도주를 병에다 넣지만 그 당시는 유리병이 없었으니까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포도주를 담는데 날것 빠진 부대에 넣었다가는 부대도 다 터져서 상하게 되고 포도주도 다 쏘다 낭비하게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새 포도주는 뭘 가리키고 새 부대는 뭘 가리킬까요? 새 포도주는 뭘 가리킵니까?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새 부대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새 부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례이완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하고는 전혀 판이하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가? 그들은 자기 의로운 행위로 자기 의를 이루어 구원에 도달하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미 장만해 놓으신 그 의와 구원을 다만 믿음으로 받아들여 새 부대가 된 자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새 부대는 누구인가? 새 부대는 회귀한 제인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제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이 복음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회귀하여 돌아와 하나님이 은혜로 새 부대가 된 자 회귀한 제인 또 달리 표현하면 고침받은 병자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신분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고침받은 병자 한 가지 비유를 더 들자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돌아온 탕자 그들과 다를 바 없었던 탕자였는데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새 부대 되게 해주셨다. 희귀한 죄인 고침받은 병자 돌아온 탕자가 바로 새 부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부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고린도 5장 17절 말씀에 바울이 이것을 증가하기를 그런 중 누구든지 크리스토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 했습니까?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새것이 된 거예요? 똑같은 습관, 똑같은 인상, 똑같은 몸, 똑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새 부대, 새 포도물이 되었다는 것인가 그 안에 새 포도주가 담겼기 때문에 그 안에 새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진 않잖아요. 몸도, 얼굴도, 그리고 그 사람 성품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인가 그 안에 모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새 생명의 가능성 새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 오직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다만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 것뿐인데 복음을 내 마음속에 심은 것뿐인데 다만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새 폐조물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 새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아서 새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자기 행위, 자기 의, 율법주의, 고행주의, 금욕주의에 의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새 포도주, 복음, 예수를 영접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새 부대로 삼아주시고 새로운 포도주로 간주하셔서 우리를 알금 주님과의 교통, 주님과의 사랑의 사귐 그 사귐에서 나오는 그 기쁨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예수를 모신 마음 새하늘 이로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남편으로, 신랑으로 여러분이 이 마음과 삶 속에 모셔드려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모시고 새 사람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시고 새 사람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주님이 그늘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주님이 사랑하는 신부 주님 사랑하는 아내 되어서 주님 모시고 새 교회 되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김용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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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